ㅠㅠ 야..이치 위험한데 뿅 어딜 죽통을 날리세요? 우와! 왜 이렇게 슬로우가 길어 이거?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슬로우가 길어? 평소랑 틀리게 마지막 기계다 이게 여기서 이길 수 있을까? 이길 수 있을까? 으이씨 장난하나? 이건 몰랐지? 대구에 안사니까 모르지 뒤로 골라 뒤로 골라 이거지 이길 수 있을까? 우아 한두 더 오오케이 굿 딱딱 아 개 길어 아 반지기로 피해야지 몰랐쥬 우와 와 신기술 스팀 요 맛에 쓰는 거구나 와 불렀어요 아 역전 좋았다 와 와 왝 웨어 off 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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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아, 이거 좋았다 아, 렛 아, 렛 야, 이거 좋았다 와 이거 어떻게 했나? 두유노 대구?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대구 관광 한번 올 수 있잖아요 선생님 대구 관광 한번 올 수 있잖아요 선생님 뭐야? 아 좋아 혜리야 어때? 백할수 아이씨 뭐해 아니 야 5발로 써 억울한데? 야 롯데다리 푹 간다 오마에와모 신데이 오마에와모 잘못필 좋아요 아 또 질렀다 제발 오오오오오오오오오ển과 와 슬로우 판정 덕이 이겼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좋았다 와 진짜 좋았다 어려운데 재밌어 어? 아 시원했다 형님 다 맞아로? 어? 아 저 뭐야 와우 어허허헉 오 야이씨x2 야 좋다 안돼 아 카운트 났다 에이 이게 왜 피해져 야 이거 억울한데 하하 좋았다 오 오 마암 나이스 진짜 어거지암 부렸다 진짜 어거지암 부렸다 야 미드맵 데빌 가자 미드맵 데빌 가자 와 미드맵 데빌 좋았다 나이스 고마워 음 뭐 such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